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이야기는 이건데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기분 따라 행동하다 손해보는 당신을 위한 심리학 책입니다. 기분에 대한 이야기로 포문을 열지만 자신의 감정의 근원을 찾아가고 부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이 책은 이미 30만이 선택한 스테디셀러입니다. 30만 기념으로 아주 귀여운 캐릭터 에스더버니가 그려져 있어요. 기분에 끌려 다니지 않게 남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게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레몬 심리지음, 길리온 출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부정적인 사람 나의 에너지 도둑 계획은 뭐하러 세워? 어차피 금방 관둘 거잖아.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요즘 들어 부쩍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늘었다. 농담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진심이다. 다 같이 자악하며 웃는 순간이 가끔은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한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함께 있는 사람의 기분을 가라앉히고 우울하게 만든다.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싸인 사람은 하소연하기를 좋아한다. 나만 힘들고 괴롭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매우 억울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앞에 앉은 친구도 자기와 같은 감정을 느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난 안 될 거야. 아마. 에서 그쳐도 되는 말을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라고 해버리는 것이다. 상대방을 자신의 상태로 끌어내린다고 해서 자기 기분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자. 지나친 자기에게 빠진 사람. 자신과 무한한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빼고 모든 사람이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무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과거를 자꾸 소환하는 사람. 행복했던 과거와 지금의 처지가 뚜렷한 대비를 보이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진다. 현재의 자신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잘나갔던 과거를 끊임없이 대화의 소재로 끌어올린다.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사람. 부정적인 에너지를 안고 사는 사람을 만나면 어딘지 모르게 불편함이 느껴진다. 그들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보면 습관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에게 문제가 없으니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바꿀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늘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그들은 방어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모든 일에 비관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낙관적인 성향의 사람이 미지의 사건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탐색인 것과 달리 방어적인 사람은 아예 탐색조차 하지 않는다. 위험을 무릅쓰려 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다. 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기회를 놓친다. 안 좋은 소문을 흘리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욕하고 질투한다. 나쁜 에너지로 가득한 이야기에 모두가 흥미를 느끼고 공감해주면서 그제서야 만족한다. 이런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온 날은 경무에 시달리고 퇴근한 날처럼 몸과 마음의 힘이 없다. 에너지 도둑에게 기운을 다 빨리고 왔기 때문이다. 되도록 에너지 도둑을 멀리하라고 권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그들을 대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절대 마음의 준비 없이 그들을 만나지 마라.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자. 남들이 하는 대로 휩쓸리다 보면 부정적인 에너지에 쉽게 틈을 내주게 된다. 자꾸만 다른 사람의 불평만 들어주면 자신도 어느새 불평이 늘 것이다. 남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대화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에 집중하자. 자기만의 뚜렷한 입장과 주관을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면 누군가 당신에게 불평을 늘어놓을 때 선택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 에너지 도둑이 나도 같은 불평을 해주기를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주기를 기대할 때 과감하게 무시하라. 나 때문에 대화의 흐름이 살짝 어그러져도 괜찮다. 습관적으로 남욕하기 문제 있으면 남탓하기 등 안 좋은 이야기들이 그득한 대화의 장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어라. 자신과 잘 맞는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 생각과 감정을 교류하다 보면 좀 더 밝은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신의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서서히 거리를 두고 멀어져도 괜찮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지내고 교제할 권리가 있다. 그래도 이건 잊지 않으면 좋겠다. 에너지 도둑을 멀리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부정적이라는 성격의 특성은 한 개인의 일부일 뿐이며 전부를 대표할 수는 없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 법. 당신의 에너지 도둑이자 친구인 그는 부정적인 에너지에 갇혀 인생의 슬럼프를 겪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가끔은 그가 기분 전환을 하고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 내 기분은 내 책임입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나도 모르게 기분이 밖으로 드러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짜증이 솟구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빽 하고 신경질을 낸 뒤에 왜 화를 내고 그래 나는 친구의 주눅든 목소리를 들으면 민망하고 미안하다. 이런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다수의 기분이 서로 교차하고 영향을 주며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은 일하는 곳이 아닐까. 출근을 하면 사회인의 가면을 쓰고 선을 지키려는 노력을 시작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선을 넘는 일이 너무 쉽다. 사무실에서 이성을 읽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 키보드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는 지금 나 건들면 가만한 도라는 경고를 온몸으로 뿜어내기도 한다. 크고 작은 차에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분을 드러낸다. 내 기분은 내 선에서 끝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낸다. 하지만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기분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태도는 다르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울고 떼쓰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아이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표정과 몸으로 말한다. 하지만 성의는 다르다. 감정의 종류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표현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엄청나게 격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면 스스로 통제할 수도 있다. 안 좋은 기분을 털어내고 싶다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표출할 수도 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기분을 살피고 감정을 나누는 일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모두가 서로의 기분을 알아야 할까? 다른 사람은 당신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갈 권리가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칠 권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출근길에 기분이 상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회사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가족의 탓이 아니다. 기분을 망친 대상이 분명할 때는 그 대상 에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화풀이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엉뚱한 데에 푸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나와 조금 더 친밀한 사람 가깝고 만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제일 최악이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자신의 실언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맹자가 남긴 명언이다. 아마도 회사에서 기분대로 행동하는 걸로 악명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중 대부분은 높은 직급의 상사가 아닐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기분을 드러내도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굳이 조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 나는 맹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회사 상사에게 기분 안 좋은 거 너무 티내지 마세요 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사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미 바닥을 쳤을 것이다. 그는 아무에게도 진심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저 적당히 비비나 맞춰주면서 지내고 있을 결코 결코 쉽지 쉽지 않은 일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 좋은 감정을 남에게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가 아닐까. 좋은 태도는 체력에서 나온다.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고 무기력 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직장 상사가 말을 걸어도 아무 대꾸도 하고 싶지 않다. 입꼬리만 간신히 올릴 뿐이다. 평소 같으면 그의 웃기지 않은 농담에도 웃어주고 적당히 분위기를 맞출 텐데 그게 쉽지가 않다. 우리는 흔히 외부 환경과 머릿속 생각이 기분을 좌지우지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체력 이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몸 컨디션은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몹시 피곤한 상태로 야근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질문을 해대는 후배에게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갑게 무시할 수는 없어서 억지로 대답을 해주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기계적인 반응이다. 매일 피곤한 사람은 결코 다정한 선배가 될 수 없다. 우리의 기분은 몸의 신호 하나하나 에도 반응한다. 섭취하는 음식과 수면의 질, 호르몬 변화와 컨디션은 너무도 중요하다. 하룻밤 하룻밤 잘자고 일어나면 의욕이 넘치지만 저녁쯤 퇴근길에는 갑자기 인생에 회의감이 든다. 잠이 부족하면 하루종일 나이처럼 까칠한 잠투정을 해댄다. 다큰 성인인데도 그렇다. 몸이 아프면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툴툴대고 신경질을 내서 주위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신체적 고통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는 감정 노동으로 느껴질 뿐이다. 뚜렷한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나 요즘 잠은 제대로 잤나 운동은 좀 하고 있나 내게 이 질문들을 던져보면 역시나 내 몸을 잘 돌보지 않고 있을 때가 많았다. 이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안도했다.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분 변화가 정답이 모호한 논술 문제라면 몸 상태로 인한 기분 변화는 정답이 확실한 수학 문제 같았기 때문이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어느 날은 괜히 신경질이 난다 싶었는데 초콜릿 하나를 먹었더니 바로 마음이 차분해졌다. 정신없이 일하느라 당이 떨어졌다고 외치는 몸의 신호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물 한잔으로 기분이 바로 나아진 적도 있다. 한 끼 식사도 우습게 여겨선 안 된다. 영양학자는 감정기복 또한 음식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게을러진 정신 또한 체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 무엇이든 몸이 뒷받침되어야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머릿속 모든 생각들이 비관적으로 흐른다면 유산소 운동을 해보자. 긍정적인 마음의 힘이 다시 솟아오를 것이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봐야 나에게도 남에게도 정성을 다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배가 고프거나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다. 색안경을 쓴 채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때의 판단은 믿을만 하지 않다. 며칠간 잠을 못 자서 정신이 또렷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배우지도 말고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 밀어라. 부정적인 의견으로 미팅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면 부족은 짜증을 유발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자신감을 떨어뜨린다. 이럴 때 해결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잠 달콤한 잠 일 뿐이다. 실망을 잘 다뤄야 인간 관계가 힘들지 않다. 실망이 두려워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기대감을 억누른 적이 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적이 아주 많다. 시험 점수가 잘 나오리라 기대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소개팅에 나가기 전날 괜찮은 상대가 나오면 좋겠다는 기대를 억지로 끌어내렸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 나의 실망감만 관리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다. 남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했다. 어릴 때는 너한테 실망했어라는 말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 했다. 이런 말을 나만 힘들어 했던 것은 아닌 듯하다.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좋아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산 친구도 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실망감을 두려워하는 걸까? 실망은 힘이 크다. 물론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사람은 실망감에 몹시 좌절한다. 우리를 진짜 괴롭히는 감정은 아마 막연한 슬픔이 아니라 확실한 실망감일 것이다. 슬픈 감정은 기분 전환으로 한결 나아지기도 하지만 큰 실망감은 다르다. 실망감은 우리를 공허하고 아득한 상황에 몰아넣는다. 실망한 사람은 무력함을 느낀다. 관계에서 느끼는 실망감은 특히 그렇다. 연인,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인간 관계에 우리는 각각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와의 교제에도 항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따르기 마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위해 쏟은 노력만큼 그 사람에게서도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로 오가는 감정과 노력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감정의 무게가 서로 달라지는 순간 쉽게 실망하거나 상대방을 쉽게 실망시킬 수 있다. 이런 실망감은 슬픔이나 분노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는 감정이어서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적당한 거리로 지내고 있던 친구와 단짝이 되고 싶은 마음이 앞서갔다고 치자 그러면 상대방을 가장 친한 친구로 대하게 된다. 하지만 그 친구가 다른 마음이라는 걸 아는 순간 혼자 헤아릴 수 없는 실망을 느끼고는 내 진심을 몰라준다는 서운함에 미쳐버릴 지경이 된다. 조급한 마음의 친구에게 억지스럽고 과잉된 친절을 베풀어보지만 오히려 더 큰 실망의 늪에 빠진다. 친구 또한 난처하고 혼란스러워한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높은 기대감을 경계해야 한다. 항상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상대방이 잘해주면 나 또한 상대방에게 진실한 선의로 보답해주면 된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냉담하면 굳이 애써 상대방의 환심을 살 필요가 없다. 관계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라는 뜻이 아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대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사람에게 덜 기대할 것. 내가 준 만큼 똑같이 받으려고 욕심내지 않을 것. 이 두 가지가 인간 관계에서 실망하지 않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인간 관계를 벗어난 다른 영역에서의 실망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다. 요즘 나는 실망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다. 기대감이 생기면 겁을 내기보다는 충분히 기대하려고 한다. 기대를 걸어 잠그는 버릇 덕분에 실망을 덜했을 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덜 행복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감정을 막는 것에 쓰는 에너지는 결코 적지 않았다. 실망하는 삶이 두렵지만 기대 없는 삶도 두렵다. 기대가 보내는 행복 신호를 소중히 여기는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나쁜 생각이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든다.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받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아주 흔하게 듣는 고민이다. 나는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이들에게 생각을 바꿔보는 건 어때요 라고 말하며 상담을 시작한다. 듣기에 따라서 몹시 뻔한 조언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이 다소 비이성적일 때는 그 생각을 바꿔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물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을 바꾸라는 조언은 현대 심리치료의 중요한 기법 중 하나인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의 창시자 앨버트 앨리스의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 앨리스는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는 이유가 비합리적 신념 때문이라고 말한다. 비합리적 신념 이란 인간 내면에 있는 비현실적 비논리적 이며 전혀 성립될 수 없는 신념으로 대개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극단적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해. 나는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해. 사람은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 비합리적 신념은 자기 자신과 남에게 완벽함을 요구한다. 이 잣대는 너무 엄격해서 스스로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 사람을 우울하고 좌절하게 만들기도 한다.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으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 첫째,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말을 즐겨 쓴다. 이를 당위적 사고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항상 내가 모든 일을 주관해야 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해. 이런 절대적 요구는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준다. 둘째, 지나치게 과장한다. 한두 번 우연히 마주친 것을 항상 마주친 다는 식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한다. 시험을 한 번 망쳤다고 스스로를 무능한 사람으로 여긴다. 애인과 말다툼을 한 후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한다. 누구라도 얼마든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셋째, 어떤 일이든지 최악의 결과를 상정한다. 대학에 떨어지더니 이제 다 끝났어. 이번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 모두가 나를 비웃을 거야. 라고 부정적인 면을 기초로 전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해버린다. 넷째, 힘든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한다. 원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좌절한다. 이 같은 특성을 두루 갖고 있으면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치고 힘들어진다. 만약 당신에게 이러한 특성이 있다면 자신이 어떤 비합리적 명제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자. 그리고 그 비합리적 신념을 수정하자. 자기 안에 잘못된 신념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비합리적 신념도 자연스럽게 그 힘을 잃어갈 것이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내가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였다. 우리가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당신을 좋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부정적인 사람 나의 에너지 도둑 계획은 뭐하러 세워? 어차피 금방 건둘 거잖아.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요즘 들어붙여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늘었다. 농담이 섞여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진심이다. 다같이 자악하며 웃는 순간이 가끔은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한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함께 있는 사람의 기분을 가라앉히고 우울하게 만든다.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싸인 사람은 하소연하기를 좋아한다. 나만 힘들고 괴롭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매우 억울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래서 앞에 앉은 친구도 자기와 같은 감정을 느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난 안 될 거야. 아마. 에서 그쳐도 되는 말을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라고 해버리는 것이다. 상대방을 자신의 상태로 끌어내린다고 해서 자기 기분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자. 지나친 자기애에 빠진 사람. 자신과 무한한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기 빼고 모든 사람이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무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과거를 자꾸 소환하는 사람. 행복했던 과거와 지금의 처지가 뚜렷한 대비를 보이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진다. 현재의 자신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잘나갔던 과거를 끊임없이 대화의 소재로 끌어올린다.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사람. 부정적인 에너지를 안고 사는 사람을 만나면 어딘지 모르게 불편함이 느껴진다. 그들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보면 습관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에게 문제가 없으니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바꿀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늘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그들은 방어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모든 일에 비관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낙관적인 성향의 사람이 미지의 사건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탐색인 것과 달리 방어적인 사람은 아예 탐색조차 하지 않는다. 위험을 무릅쓰려 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다. 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기회를 놓친다. 안 좋은 소문을 흘리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욕하고 질투한다. 나쁜 에너지로 가득한 이야기에 모두가 흥미를 느끼고 공감해주면서 그제서야 만족한다. 이런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온 날은 경무에 시달리고 퇴근한 날처럼 몸과 마음의 힘이 없다. 에너지 도둑에게 기운을 다 빨리고 왔기 때문이다. 되도록 에너지 도둑을 멀리하라고 권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그들을 대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절대 마음의 준비 없이 그들을 만나지 마라.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자. 남들이 하는 대로 휩쓸리다 보면 부정적인 에너지에 쉽게 틈을 내주게 된다. 자꾸만 다른 사람의 불평만 들어주면 자신도 어느새 불평이 늘 것이다. 남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대화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에 집중하자. 자기만의 뚜렷한 입장과 주관을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면 누군가 누군가 당신에게 불평을 늘어놓을 때 선택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 에너지 도둑이 나도 같은 불평을 해주기를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 주기를 기대할 때 과감하게 무시하라. 나 때문에 대화의 흐름이 살짝 어그러져도 괜찮다. 습관적으로 남욕하기 문제있으면 남탓하기 등 안좋은 이야기들이 그득한 대화의 장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어라. 자신과 잘 맞는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 생각과 감정을 교류하다 보면 좀 더 밝은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신의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서서히 거리를 두고 멀어져도 괜찮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지내고 교제할 권리가 있다. 그래도 이건 잊지 않으면 좋겠다. 에너지 도둑을 멀리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부정적이라는 성격의 특성은 한 개인의 일부일 뿐이며 전부를 대표할 수는 없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 법. 당신의 에너지 도둑이자 친구인 그는 부정적인 에너지에 갇혀 인생의 슬럼프를 겪고 있을 도둑이자. 내 기분은 내 기분은 내 책임입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나도 모르게 기분이 밖으로 드러난다. 이러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짜증이 솟구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빽하고 신경질을 낸 뒤에 왜 화를 내고 그래 나는 친구의 주눅든 목소리를 들으면 민망하고 미안하다. 이런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다수의 기분이 서로 교차하고 영향을 주며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은 일하는 곳이 아닐까. 출근을 하면 사회인의 가면을 쓰고 선을 지키려는 노력을 시작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선을 넘는 일이 너무 쉽다. 사무실에서 이성을 읽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 키보드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는 지금 나 건들면 가만한 도라는 경고를 온몸으로 뿜어내기도 한다. 크고 작은 차에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분을 드러낸다. 내 기분은 내 선에서 끝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낸다. 하지만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기분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태도는 다르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울고 떼쓰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아이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표정과 몸으로 말한다. 하지만 성의는 다르다. 감정의 종류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표현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엄청나게 격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면 스스로 통제할 수도 있다. 안 좋은 기분을 털어내고 싶다면 남에게 배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표출할 수도 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기분을 살피고 감정을 나누는 일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모두가 서로의 기분을 알아야 할까? 다른 사람은 당신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갈 권리가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칠 권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출근길에 기분이 상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회사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가족의 탓이 아니다. 기분을 망친 대상이 분명할 때는 그 대상에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화풀이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엉뚱한 데에 푸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나와 조금 더 친밀한 사람, 가깝고 만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제일 최악이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자신의 실언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맹자가 남긴 명언이다. 아마도 회사에서 기분대로 행동하는 걸로 악명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중 대부분은 높은 직급의 상사가 아닐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기분을 드러내도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굳이 조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 나는 맹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회사 상사에게 기분 안 좋은 거 너무 티내지 마세요 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사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미 바닥을 쳤을 것이다. 그는 아무에게도 진심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저 적당히 비비나 맞춰주면서 지내고 있을 뿐이다. 반대로 자신의 기분을 통제하는 데 능숙한 사람을 보면 존경심이 절로 생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 좋은 감정을 남에게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가 아닐까. 좋은 태도는 체력에서 나온다. 이유없이 기분이 안 좋고 무기력 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직장 상사가 말을 걸어도 아무 대꾸도 하고 싶지 않다. 입꼬리만 간신히 올릴 뿐이다. 평소 같으면 그의 웃기지 않은 농담에도 웃어주고 적당히 분위기를 맞출 텐데 그게 쉽지가 않다. 우리는 흔히 외부 환경과 머릿속 생각이 기분을 좌지우지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체력 체력 이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몸 컨디션은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몹시 피곤한 상태로 야근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질문을 해대는 후배에게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갑게 무시할 수는 없어서 억지로 대답을 해주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기계적인 반응이다. 매일 피곤한 사람은 결코 다정한 선배가 될 수 없다. 우리의 기분은 몸의 신호 하나하나 에도 반응한다. 섭취하는 음식과 수면의 질, 호르몬 변화와 컨디션은 너무도 중요하다. 하룻밤 잘 자고 일어나면 의욕이 넘치지만 저녁쯤 퇴근길에는 갑자기 인생의 회의감이 든다. 잠이 부족하면 하루종일 나이처럼 까칠한 잠투정을 해댄다. 다큰 성인인데도 그렇다. 몸이 아프면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툴툴대고 신경질을 내서 주위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신체적 고통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는 감정노동으로 느껴질 뿐이다. 뚜렷한 뚜렷한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나? 요즘 잠은 제대로 잤나? 운동은 좀 하고 있나? 내게 이 질문들을 던져보면 역시나 내 몸을 잘 돌보지 않고 있을 때가 많았다. 이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안도했다.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분 변화가 정답이 모호한 논술 문제라면 몸 상태로 인한 기분 변화는 정답이 확실한 수학 문제 같았기 때문이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어느 날은 괜히 신경질이 난다 싶었는데 초콜릿 하나를 먹었더니 바로 마음이 차분해졌다. 정신없이 일하느라 당이 떨어졌다고 외치는 몸의 신호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물 한 잔으로 기분이 바로 나아진 적도 있다. 한 끼 식사도 우습게 여겨선 안 된다. 영양학자는 감정기복 또한 음식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게을러진 정신 또한 체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 무엇이든 몸이 뒷받침되어야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머릿속 모든 생각들이 비관적으로 흐른다면 유산소 운동을 해보자. 긍정적인 마음의 힘이 다시 솟아오를 것이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봐야 나에게도 남에게도 정성을 다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배가 고프거나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다. 색안경을 쓴 채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때의 판단은 믿을만 하지 않다. 며칠간 잠을 못 자서 정신이 또렷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배우지도 말고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 밀어라. 부정적인 의견으로 미팅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면 부족은 짜증을 유발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자신감을 떨어뜨린다. 이럴 때 해결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잠 달콤한 잠 일 뿐이다. 실망을 잘 다뤄야 인간관계가 힘들지 않다. 실망이 두려워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기대감을 억누른 적이 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적이 아주 많다. 시험 점수가 잘 나오리라 기대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소개팅에 나가기 전날 괜찮은 상대가 나오면 좋겠다는 기대를 억지로 끌어내렸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 나의 실망감만 관리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다. 남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했다. 어릴 때는 너한테 실망했어라는 말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다. 이런 말을 나만 힘들어했던 것은 아닌 듯하다.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좋아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산 친구도 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실망감을 두려워하는 걸까? 실망은 힘이 크다. 물론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사람은 실망감에 몹시 좌절한다. 우리를 진짜 괴롭히는 감정은 아마 막연한 슬픔이 아니라 확실한 실망감일 것이다. 슬픈 감정은 기분 전환으로 한결 나아지기도 하지만 큰 실망감은 다르다. 실망감은 우리를 공허하고 아득한 상황에 몰아넣는다. 실망한 사람은 무력함을 느낀다. 관계에서 느끼는 실망감은 특히 그렇다. 연인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인간 관계에 우리는 각각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와의 교제에도 항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따르기 마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위해 쏟은 노력만큼 그 사람에게서도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로 오가는 감정과 노력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감정의 무게가 서로 달라지는 순간 쉽게 실망하거나 상대방을 쉽게 실망시킬 수 있다. 이런 실망감은 슬픔이나 분노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는 감정이어서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적당한 거리로 지내고 있던 친구와 단짝이 되고 싶은 마음이 앞서갔다고 치자 그러면 상대방을 가장 친한 친구로 대하게 된다. 하지만 그 친구가 다른 마음이라는 걸 아는 순간 혼자 헤아릴 수 없는 실망을 느끼고는 내 진심을 몰라준다는 서운함에 미쳐버릴 지경이 된다. 조급한 마음에 친구에게 억지스럽고 과잉된 친절을 베풀어보지만 오히려 더 큰 실망의 늪에 빠진다. 친구 또한 난처하고 혼란스러워 한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높은 기대감을 경계해야 한다. 항상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상대방이 잘해주면 나 또한 상대방에게 진실한 선의로 보답해주면 된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냉담하면 굳이 애써 상대방의 환심을 살 필요가 없다. 관계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라는 뜻이 아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대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사람에게 덜 기대할 것. 내가 준 만큼 똑같이 받으려고 욕심내지 않을 것. 이 두 가지가 인간 관계에서 실망하지 않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인간 관계를 벗어난 다른 영역에서의 실망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다. 요즘 나는 실망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다. 기대감이 생기면 겁을 내기보다는 충분히 기대하려고 한다. 기대를 걸어 잠그는 버릇 덕분에 실망을 덜 했을 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덜 행복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감정을 막는 것에 쓰는 에너지는 결코 적지 않았다. 실망하는 삶이 두렵지만 기대 없는 삶도 두렵다. 기대가 보내는 행복 신호를 소중히 여기는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나쁜 생각이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든다.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받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아주 흔하게 듣는 고민이다. 나는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이들에게 생각을 바꿔보는 건 어때요 라고 말하며 상담을 시작한다. 듣기에 따라서 몹시 뻔한 조언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이 다소 비이성적일 때는 그 생각을 바꿔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물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을 바꾸라는 조언은 현대심리치료의 중요한 기법 중 하나인 합리적 정서행동치료의 창시자 앨버트 앨리스의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 앨리스는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는 이유가 비합리적 신념 때문이라고 말한다. 비합리적 신념이란 인간 내면에 있는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전혀 성립될 수 없는 신념으로 대개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극단적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해. 나는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해. 사람은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 비합리적 신념은 자기 자신과 남에게 완벽함을 요구한다. 이 잣대는 너무 엄격해서 스스로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 사람을 우울하고 좌절하게 만들기도 한다.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으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 첫째,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말을 즐겨 쓴다. 이를 당위적 사고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항상 내가 모든 일을 주관해야 해. 원칙은 반드시 지켜줘야 해. 이런 절대적 요구는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준다. 둘째, 지나치게 과장한다. 한두 번 우연히 마주친 것을 항상 마주친다는 식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한다. 시험을 한 번 망쳤다고 스스로를 무능한 사람으로 여긴다. 애인과 말다툼을 한 후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한다. 누구라도 얼마든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셋째, 어떤 일이든지 최악의 결과를 상정한다. 대학에 떨어지더니 이제 다 끝났어. 이번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 모두가 나를 비웃을 거야 라고 부정적인 면을 기초로 전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해버린다. 넷째, 힘든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한다. 원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좌절한다. 이 같은 특성을 두루 갖고 있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치고 힘들어진다. 만약 당신에게 이러한 특성이 있다면 자신이 어떤 비합리적 명제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자. 그리고 그 비합리적 신념을 수정하자. 자기 안에 잘못된 신념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비합리적 신념도 자연스럽게 그 힘을 잃어갈 것이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였다. 우리가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당신을 좋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ということ 그리고 하 ave ную 생명 위란 이중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